우리 신년이가 어디 갔지? 신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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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한 번 들어봐 이수! 야! 사람들이 보면 행님이 힘이 없어가 못 들은 줄 알겠다! 야 근데 우리 신년이 몇 살이지? 신년이 6살! 믿어라! 그럼 우리 행님 몇 살? 행님은 12살! 믿어라! 우리 신년이 몇 키로? 20키로! 미친나! 행님! 행님 네 머리 잘 자른다메! 야 머리 잘 잘랐다 아이가! 네 머리가 왜? 앞머리가 너무 짧아가! 이마가 춥다 아이가! 춥나? 행님아! 행님 내가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이거 먹어! 내가 제일 좋아하는 쫀득인데! 이거 어디서 났는데! 훔쳤다! 행님 뭐라고 하대! 남이 훔치는 거 아니라고 했다 아이가! 이런 거 누가 훔치라대! 엄마야! 보고싶어요! 알았어! 엄마 보고싶나 행님 잘못했다! 뚝! 신년이가 이쁘다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! 신년아 뚝! 우리 신년이 착하잖아! 신년아! 신년아! 니 와자꾸노! 한이 많았어! 야! 6살짜리가 먹으라 한이 많노! 요즘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! 니 딸아! 세월이 넘어 저녁씩 가는 것 같았어! 아 맞나 그랬어? 응! 행님아! 나도 엄마 보고싶다 그만해라! 행님아! 응가 썼어요! 으이코! 바보야! 니가 맨날 그렇게 싸우고 돌아다니니까 행님이 동네 창피해서 이렇게 깡총깡총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니 밑에 안 넣어라? 행님아! 미친 거 아이가? 내가 행님 땜에 동네 창피해서 바로바부수도 없고 행님 아저고 바보 바보! 신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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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그러노! 고혈압! 잘한다 인마! 6살짜리가 똥싸고 고혈압해 엄마 보고싶다 알았다 행님 잘 먹었다 행님 업어줄까? 응! 옆이러! 으아! 행님아! 사람들이 보면 연기일 줄 알겠다 맞지? 옆이러! 으아! 야 가만 가만! 신영아 네 대사 빨리 안 하면 행님 죽을지도 모르겠다 행님아 나는 엄마야 아빠야가 역시 보고싶다 맞나? 엄마가 어디있나? 엄마 저기 반짝반짝하는거 있지? 어 제가 저기에 엄마가 우리 신영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거다 행님아 우리 엄마 이름이 우체사가 어이쿠 바보야 자 두 번 누구냐? 아 재영이냐? 선생님 모닝커피 한잔 뽑아라 선생님 동전 주세요 동전은 왜? 커피 뽑으려구요 커피를 왜 뽑아 수업시간에? 졸려서요 들어가 앉아온 녀석아 어우 눈이 침침하네 왜그래 갑자기 졸리냐? 정신차려 근데 아까 커피 뽑으러 간 녀석은 왜 안오는거야? 제가 찾아볼까요? 아리야 앉아온 녀석아 누가 갔냐? 몰라 자 오늘 체병 검사하는 날이다 네 갖고 왔지? 네 갖고 왔어? 어 줘 봐 와 난 변비 때문에 못 갖고 왔어 내가 장이 좋아 한현미 공두 네 안 갖고 왔는데요? 이 녀석이 올라가 손들어 아이씨 자 이재용 공두 선생님 저는 화장실도 안 갔는데 돼있어요 앞방에서 그랬나? 너 생방신이야 녀석아? 어? 올라가 손들어 아 나 이거 이재용 네? 너 어디가? 커피 뽑으러 가는데요? 안 갔어? 네 빨리 갔다 와 선생님 동전 주세요 동전은 왜 이 녀석아? 커피 뽑으려고요? 커피를 왜 뽑아 수 없이 하네 저 녀석아 들어가 자기 자리에 이 녀석아 어우 침침하네 넌 왜 이러고 있어 손 내려 이상하게 편안하네 난 침침해 그러니까 어? 길안하네 이 녀석도 정신 못 차릴거야? 내일까지 부모님 오시고 알았어? 아 이 녀석들이 그냥?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제형이 예비 되는 선생님 아버님 오셨어요? 어떻게 오셨어요? 동전 갖고 왔는데? 동전은 왜 갖고 오셨어요? 커피 뽑으려고요? 아 예 자 우리 채병검사 하는 날이다 저 선생님 아까 채병검사 하셨어요 검사를 언제 했다고 그래 이 녀석들아 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올라와 손들어 아 나 진짜 이재용 네? 너 이 녀석 또 커피 뽑으려 하는 길이지 그렇지? 어? 동전 가져가야지 이 녀석아 아 동전 가져가야지 이재용 네? 너 어디가? 커피 뽑으러 가는데요? 커피를 왜 뽑으러 가 수업시간에 이 녀석아 어 이 녀석아 들어가 앉아 정신 차려 어 침침내 잠깐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것 같아 나도 나도 본 것 같아 넌 왜 이러고 있어 이 녀석아 손 내려 이 녀석들이 그냥 이상하게 편안하네 난 침침내 그러니까 어? 편안하네 아 선생님 아니 아세요? 누구세요? 제형이 앱이 되는 사람 아 예 한번 조셨어요? 예 어떻게 조셨어요? 커피 뽑아 왔는데 커피를 왜 뽑아 오셨어요? 네? 졸렸어요 나 침침해 아빠 나도 침침해 그냥 세수하라 예 내가 등목 해줄게 예 이재용 커피를 왜 뽑아 졸렸어요 아 그럼 니가 이 동전을 써 예 봐봐 어? 변비가 해결됐어 잘됐네 남의 동전을 왜 가져가 이 자식아 넌 왜 이러고 있어 내려와 이상하게 편안해요 난 침침해 그러니까 잠깐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것 같아 어? 희한해 자 건더워 일병 건더워 야 고참 제대로 하면 어? 이렇습니다 개그맨 시험 볼건데 와 잘 생각하셨으면 더 보나마나 붙을겁니다 내가 생긴게 웃겨 어? 그런거야 아이 말하는게 웃기다는거지 말입니다 내 말이 우스워 어? 그런거야 아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니가 심사위원이야 나를 평가해 어? 그런거야 야 넌 뭐 할건데 저도 개그맨 할겁니다 해보자는거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? 그런거야 같이 팀으로 오지 말입니까 같이 팀으로 오지 그렇습니다 같이 죽자는거야 어떻게부터 어? 그런거야 야 고참이 심심하니까 됐습니다 최현 아 무슨 최현 큐 라라리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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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깨 빠진거야 어깨 또 살구리 또 그런거야 아닙니다 농담이고 고참이 재밌으니까 너 이등병 갈구는거 가르쳐줄까? 우와 진짜입니까? 그럼 가쟈요 아이 됐습니다 뭐하러? 김병장님 김병장님 플리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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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간에 근무수니까 출출하지 아닙니다 아이 출출하잖아 내가 너 주려고 챙겨왔다 먹어라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혼자 먹는거야 농담이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농담이다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금시장에 먹게 돼있어 어 그런거야 하하하하 어쩌 표정 어떠냐 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일단 먹으면 죽는거다 와 근데 하나로 모자른데 하나만 더 아껴주십쇼 싫어 아이 김병장님 하나만 더 됐어 김병장님 불리지 하하하하 알았다 알았다 야 너 야간에 근무수니까 졸리지 않냐 아닙니다 아냐 아냐 고참에 대신 서줄테니까 너 그냥 좀 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변하니까 잠이 안 와 응 그런거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고참을 들렀 아 그럼 김병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까? 자는 뜬가임 죽음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참 자가 불리 뭐야 저거 그거 어디만 입니까? 아하하하하하하하 혼자 웃는거야 응 그런거야 아닙니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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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! 어이! 2등병 자식 맛 좀 봐라 권리병님! 야간에 금수하니까 배고프지 않냐? 아닙니다! 에이 솔직히 배고프잖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거야? 어 그런거야? 하하하하하하하하 권리병님! 근무시간에 먹게 돼있어 어 그런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아이 이제부터 안 갈고 올게? 자식아 야 야간에 금수하니까 졸리지? 야 내가 대신 금수할테니까 난 한숨 자라 아 감사합니다! 변하니까 잠이 안와 하하하하하하 자식 저 김평장님 김평장님 마! 마! 나와! 안 일어나? 아이 권리병님 장난하지 마 아닙니다!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보고 금수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환숨 잘 다 그러고 아이고 아이고 원성훈 그랬어 빙고 빙고 근데 거꾸로 들어가 권리병이 잘하고 시켰습니다 이제 빙게 되는 거야? 그런 거야? 네가 성어 말 그렇게 잘 들어?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근무 시간에 먹게 돼있어 재현 아 무슨 재현입니까? 라라리라라 어깨 빠진 거야? 그런 거야? 여러분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? 충분히 여러분을 느끼하게 해줄 남자 이 세상을 기름받으러 만들어 본 남자 나의 삶의 동생 리마리오 다녀왔어요 이틀이 느끼한 열통 마가린 버터 3세 리마리오입니다 오 마이 버터 리마리오 오 마이 형 랭봉 어 나 어저께 패션쇼에 갔었어 어 그랬어? 어 근데 그 모델들이 너무 부러워 어 그래? 우리도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? 한번 해볼까? 그럴까? 좋았어 어 형 괜찮아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열광하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봐 어 각종 포탈 사이트에 검색하수는 1위잖아 이제는 너의 팬레터 주소를 알려줄 때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럴까? 내 주소는 미끄럽군 미끄러우면 미끈덩 느끼리 몇 통 몇 반? 기름통 절반 우편보로 우편보로 오이로이 오이로이 이번엔 어어어 내 차례네? 내가 나는 짜증나 죽겠어 내가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? 네 이 공은 날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 그리고 이 손은 나의 영혼 날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나의 영혼 속으로 쏙 어디 갔을까 이제 이제 찾아볼 시간이네? 여기 있었네? 음음 이러지들마 오우 베이비 이러지들마 본능에 충실해 이제 다 중독됐네? 이봐요 기원아가씨 머릿결이 상당히 건조하네? 이제 당신의 머릿결은 기름질거야 여기 있네 이 여인들의 마음을 나의 부드러운 영혼으로 녹여버릴테요 우리의 개그는 계속됩니다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